다 퍼스트에서 나오네 역시 군무가 될 확률은 좀 희박하긴 한다 이제 남은 메인 주역의 더블 캐스팅 자리는 딱 한 자리만 남았습니다 죽음을 위로하는 자 역할에 캐스팅된 메인 주역 최호종 무용수의 더블 캐스팅 자리인데요 강하고 부드러운 양쪽의 모든 표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무가한테는 꼭 필요한 무용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종 무용수의 더블 캐스팅 무용수는? 누굴까? 성호?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더블 캐스팅 무용수는? 박진호 박진호 무용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진호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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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서 올라왔다 여기가 좋던데 진호 무용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테크닉도 괜찮고 표현적인 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유리하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만장이에요 여기는 만장이에요 만장 박진호 무용수 지금 울고 있어요 눈물을 지금 훔치는 걸 봤는데 아 근데 진짜 울 수 밖에 없다 언덕에서 언덕에서 어 흠 어 어 지난 미션 동안 되게 저 스스로 좀 부끄럽고 제 본질적인 모습들을 못 보여 드린 것 같았는데 국제 수상자 2명이 나왔네 국제 수상자 2명이 나왔네 너무 세 세컨 계급 박진호 무용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호 씨는 터스트였습니다 박진호 무용수는 세컨 계급이 되었습니다 세컨 계급에서 언더 계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게 자꾸 안 이뤄지니까 나 왜 자꾸 인정을 못 봤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자꾸 이렇게 놓치지 간절함이 컸던 것만큼 좀 그냥 속에서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정말 전 주그림을 다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최호정 무용수님과도 함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